문세형 기수 그때는 2022년 크리스마스였어 음 크리스마스 경마팬 구독씨 알지? 문세형 기수 팬? 그렇지 그런데 그날 진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크리스마스 날 문세형 기수가 안 타는 날이거든 근데 중계화면에 문세형 기수가 잡혔어 깜짝 놀란 구독은 문세형 사야 돼 문세형 사야 돼 문세형 사야 돼 하면서 전자카드를 열었는데 누가 손목을 잡은 거야 웬 할머니가 그건 문세형 기수 아니야